KB 미스틱님 슈퍼채팅 4,444원 감사합니다. 돈풀기로 V가 4개 VVVD1900 이슈 자 이번 신청곡도 KB 미스틱님께서 이번에도 또 주제를 하나 가지고 내주셨습니다. VVV니까 베니쉬 걸고 와 맞죠? V3의 V3는 아니고 VVV에 베니쉬 걸어가지고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것도 이렇게 심지어 3.5배! 그 계속 V3도 하고 싶다는 것 같은데요.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KB 미스틱님의 신청곡은 KB 미스틱님의 신청곡은 KB 미스틱님의 신청곡입니다. KB 미스틱님의 신청곡은 KB 미스틱님의 신청곡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